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기회를 놓칠세라 다른 꽃다발을 내밀면서 그러면 이 꽃다발을 한 송이 사서 애인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또 저는 애인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럼 두 다발을 다 사야 합니다 그러면서 꽃다발 두 다발을 전해주면서 이 두 다발을 다 사서 당신의 그 복받은 처지를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애인도 부인도 없는 것이 왜 복받을 처지이겠습니까? 아마 이 청년에게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아마 결혼 생활에 지친 이 꽃 파는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복처럼 보였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모두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이 복일까 우리 옛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세홍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정말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어떤 사건들 그것이 과연 정말 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산에서 내려가셔서 그들에겐 네 가지 복 있는 자에 관해서 그리고 네 가지 화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들과 화 있는 자들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3장의 13절에서 36절에 보면 일곱 가지 화에 관해서 화가 화이 또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일곱 가지의 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과 칠화 일곱 가지 화에 관한 말씀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복 사화 이 두 가지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론 가장 큰 차이는 숫자에 있습니다 여덟 가지가 네 가지로 일곱 가지의 화가 네 가지로 요약 정리되었다는데 차이가 있지만 그 숫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원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 지금 너희 중에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팔복 칠화의 내용들을 보면 대개 도덕적인 어떤 내면적인 영적인 교훈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복 사화는요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와 같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현세적인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더 관심 그분들이 선호하는 본문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복에 관해서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한 가르침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럼 그 가르침의 배경이나 대상 또 그 가르침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시점들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큰 차이는 장소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팔복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네 가지 복에 관한 말씀은요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서 가르치신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다른 장소에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 지금 너희 중에 줄인자와 우는 자들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함께 내려와 가르치고 계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저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로 3인칭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듣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삶의 모범, 신앙의 어떤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점에 있어서도 팔복은 미래적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할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가야 할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럼 누가복음은 아주 현재적인 현재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박해당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 사화의 교훈은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기록하던 연대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70년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도 식민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럼 종교적으로도 영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그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영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린 정말 지중해 연안과 수많은 고대 군동의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수집하면서 이 사복사화에 관한 말씀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중하게 아마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가 판단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사화가 전하는 복 있는 자 화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럼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고대 사회는 적어도 복에 관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와 히타이트, 아수르, 바벨론을 포함한 고대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안정과 평화 같은 내적인 행복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과 어떤 사회적인 성공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기준도 될 수 없고 복의 내용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물론 없겠지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가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스스로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보면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혹은 질병을 얻었을 때 저희 교회에도 가끔 신방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간 목회자들이 더 위로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이런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큰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죠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불리한 부자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불이하게 모은 수많은 재산들 그럼 그가 회개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단은 바로 그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그가 불이하게 토색하거나 거둔 것들이 있으면 4배나 더하여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탁발 수도사가 되어서 가난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순종과 희생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금에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난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받게 될 것이고 누가 보금 14장에도 보면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그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가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밭을 산 사람, 소 다섯 결이 열 마리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던 사람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사람 그럼 그저 이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단지 새 신랑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유대사회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지불하는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참금을 충분히 모아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그럼 14장 21절에 보면 그 잔치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데리고 오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값지고 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일관적인 가르침이 교훈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럼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석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잘못하면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고 일방적으로 부유함을 비난할 수도 있고 아마 어쩌면 게으른 가난함마저 부추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두 가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둘째 복은 무엇입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줄인 자 당장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굶주림은 가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줄인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 원어를 찾아서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굶주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는 그저 굶주리다 배고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어떤 문법적인 시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현재 능동형 분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능동형 분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으로 내가 가난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 무언가를 위해서 이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줄인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놓고 이 줄임은 단지 음식이 없어서 가난해서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줄임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적인 굶주림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인 굶주림이 무엇입니까? 금식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굶주림을 선택하는 혹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굶주려야 할 상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굶주리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능동적인 선택에 의한 굶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럼 우는 자 남자는 일생에 몇 번 울어야 합니까? 세 번 운다 그러죠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한 번은 나라가 망할 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럼 울지 않으면 감정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한국 남성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성장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런 감정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울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럼 울음이 얼마나 사람들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된다고 물으신다면 아마 오만 가지가 된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심지어 행복해서 울기도 하고 실패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그럼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울음 자체를 놓고 보나 그 울게 되는 원인을 놓고 보나 그럼 그 울음이 복이 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울던 자가 웃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울음이 어떤 행복해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어떤 우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 본문에도 보면 우는 자라고 하는 단어 칼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럼 이것이 능동형 현재 능동 분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울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고 지금 누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아마 AD 70년 이후에 고난당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을 기록했을 때인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박해, 핍박들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박해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보곤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의 불이한 삶에 대한 형벌을 받는가 하면 이 땅의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관한 선조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8복 7화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4복 4화의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8복과 7화는 별개의 이야기, 별개의 교훈이었습니다 특별히 8복은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가 하면 그럼 이 7화의 이야기, 마태복음 23장의 7화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대상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들의 악행,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 그 외식을 경고하시고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의 4복 4화는요 쌍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바로 가난한 자였는데 첫 번째 화는 그의 반대되는 개념인 부요한 자 너희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 진저 두 번째 줄인 자의 반대인 배부른 자입니다 두 번째 화가 있는 자는 배부른 자 세 번째 화가 있는 자는 너희 지금 웃는 자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에 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쌍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줄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배부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애통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저 웃고 즐기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칭찬받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삶을 가겠냐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담긴 두 가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잠시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팔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팔복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팔복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가치 전복이라고 하는 단어 가치가 전복되는, upside down 팔복은 세상적인 가치로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치가 전복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세배를,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주변의 그런 친구들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익혀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장해서는요 그것이 내 가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습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주입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현대 공군사에 보면 초고속 전투기가 개발된 이후에 종종 이유 없는 사고로 희생당하는 그런 조종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기계가 좋아지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초창기에 초고속 마하 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기체 결함인 줄 알고 조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요 비행기가 음속으로 초고속으로 너무 빠르게 날아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가 전혀 중력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아래를 구분하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감각이 뭐냐면요 바로 중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너무 빠르니까 중력을 못 느끼니까 잠시 비행사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업사이드 다운돼 있는데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고 급상승을 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급하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락사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사고를 예로 들면서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급상승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하는 삶이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잘못된 가치로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복, 사화, 강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과 굶주림과 애통과 박해가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소중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던 농부와 같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영적인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게 그저 단순하게 가난하고 굶주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다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또다 아멘 그럼 22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 전체를 해석하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의 문꼬리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럼 가난하게 되는 것 줄이는 것 우는 것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자이신 세상의 열왕을 그 어떤 폭정과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야로 오시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줄이는 삶 우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공감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구약 모든 말씀에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웃에 대하여 공감도 소통도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너희 중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오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지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지금 굶주리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 부유한 것,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부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굶주리시고 애통하시고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받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아서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고 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한 10분 전에 제게 텍스트 메시지가 하나 오셨어요 저희 교회 40대 젊은 가정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방문했는데 조금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넉넉한 집에 살고 계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서 목사님 2천 쌀 15파운드짜리를 바꿀 수 있는 상품권 100장이 있는데 교회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부요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어디 웹사이트에 팔면 15파운드가 얼마나 되는지 쌀값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10불씩에 팔아도 100장이면 1000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가정도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들 다 있는데 어차피 쌀을 먹을 것인데 그냥 두고두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필요한 교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제가 그 가정 신방했을 때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제자다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부요한 길을 택하기보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길 나누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난한 줄이는 함께 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오해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잠시 이 땅에서 누릴 평안함 어떤 그런 안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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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